국내 이용자 1위 모바일 성경 어플리케이션 구TV 다번역 성경 찬송이 출시 12년을 맞이했습니다. 2012년 5월 처음 선보인 다번역 성경 찬송은 지금까지 540만 앱 다운로드를 기록하며 매일 10만 명 이상이 사용하는 국내 최고 성경 앱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앱 기능 이용 횟수도 기록적입니다. 말씀 공유가 900만 회를 넘었고 성경 음원 재생수 3억 9천만, 찬송과 재생수 1,400만 입니다. 성경을 읽으며 주요 부분을 설치하는 형광펜 기능 이용 횟수가 2,500만, 북마크 52만, 노트 기록만 40만 회가 넘습니다. 구TV 다번역 성경 찬송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환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 앞으로도 비용 부담 없이 누구나 성경과 찬송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